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당리 당략에 매몰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법안 소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노조법 개장이 노사관계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겠고 합의에 이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주일 만에 이러한 합의정신을 내팽개치고 의사일정에 대한 충분한 협의도 없이 지금 강행하려는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의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을 폭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걱정하시듯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우려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노사관계의 오랜 근간인 근로자, 사용자, 노조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확대하려 합니다. 노동조합과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알 수 없어 노사관계를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부당해고 등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법원의 법적 판단 내용력과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균형권 등 노동조합이 원하는 모든 의제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언제든지 쉬운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해 합법적인 쟁의 행위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는데 불법 행위까지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당함에 따라 헌법상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에 더해 아무런 제약 없이 노동조합은 불법적인 행위도 가능하게 됩니다. 왜 민주당은 이런 불안전한 노조법 개정안을 충분히 살펴보려 노력하지 않습니까? 지난 법안 소위에서 우리 당은 국회입법조사처 노조법 개정법률안에 법률 간 충돌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 소위 김주영 위원장도 노조법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청과 약속 또한 철저히 무시된 것입니다. 지난 전체에 의해서도 국회법상 정한 숙려기간 15일을 제대로 채우지도 전에 사안이 긴급하다는 핑계로 상정을 서로 들으더니 계속 논의해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국민의힘 제안마저 거부한 채 졸속통과만 집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노동자를 위한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정부에서야 시급한 현안임을 들며기며 강행처리하려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노사관계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가 경제 전반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한데도 무슨 이유로 강행하려 하는 것입니까? 강성노조 눈치 보기에 바빠 정작 챙겨야 할 상의민의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과 합의정신의 엄중함을 일부러 못 본 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산업현장의 근간을 허물어뜨릴 노조법 개정에 단호히 반대하며 오늘 항노위의 일방적인 소위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늘 소위에서의 노조법 강행처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법폭거를 저지른 민주당의 입심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노조법 강행처리는 의회폭거입니다. 민주당은 입법폭지를 즉각 멈추십시오. 2024년 7월 16일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일동 철력 중례